오늘로 공식적인 회장 직함을 단지 1년이 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렇다 할 언급 없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.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임 1주년 후회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.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1심 재판은 해수로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앞서 재판부가 11월쯤 결심 공판을 열 것으로 언급한 만큼 1심 선고는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.